자 봉원소녀의 이제 일곱 멤버들이 단체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. 자 시선 고정 중요하거든요. 정면부터 출발합니다. 정면부터 소린사로 한번 출발할까요? 신인 걸그룹이라면 벌써부터 엄청난 파악력을 보여주고 있는 봉원소녀 두 번째 미니어버그룹으로 찾아왔습니다. 자 왼쪽도 살짝 한 번. 왼쪽에서 볼을 한 번 봐주시고 좀 더 뒤쪽으로 갈까요? 한 발짝 뒤로.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시선 쫙 돌려주시겠어요? 아 이거 이제 시그니처 포즈군요. 정면보면서도 시그니처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. 자 과연 저 송공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혹시 또 다른 포즈 있을까요? 아 하트를 아주 고란도로 표현을 하는군요. 자 혹시 우리 기자님들 부족한 부분 없으셨습니까? 자 이렇게 단체 촬영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공원소녀 원하게 그냥 찍어도 예쁩니다만은 예쁜 사진들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공원소녀의 두 번째 미니앨범 밤의 공원 파트 2. 일곱 멤버들이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 시선 고정 중요하거든요. 정면부터 출발합니다. 정면부터. 순위세로 한번 출발할까요? 신인 걸그룹입니다. 그럼 벌써부터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공원소녀. 두 번째 미니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. 자 왼쪽도 살짝 한번. 네. 왼쪽의 지분도 한번 맞추고. 좀 더 뒤쪽으로 갈까요? 예. 자 한 발짝 뒤로. 예. 자 그대로. 오른쪽으로도 훨씬 더 쫙 돌려주시겠어요? 예. 아 이거 이제 시그니처 포즈군요. 정면보면서 시그니처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자 과연 저 송공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혹시. 예. 또 다른 포즈 있을까요? 아. 하트를 아주. 고란도로. 자 혹시. 예. 우리 기자님들. 부족한 몸 없으셨습니까? 자 이렇게. 단체 촬영까지. 모두.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우리 공호소녀. 워낙에 뭐 그냥 찍어도 예쁩니다마는. 예쁜 사진들도.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. 어. 공호소녀의 두 번째 미니앨범.